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크리스마스 날 강남역 상황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차마 몇 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진짜 사람으로 빠글빠글해야 될 강남역이 지금 이렇게 택시와 버스 정도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거기에 강남역 먹자골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택시와 버스 지금 주말 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사람들로 꽉 차있을 골목이 지금 아주 썰렁합니다. 제가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한번 궁금해서 들려가는 중인데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가 강남역 먹자골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오늘의 불금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불금의 크리스마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야 진짜 어쩜 이렇게 도시가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금의 크리스마스 이건 제가